자 공항용 계산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중점적으로 할 계산기는 카시오 FX570ES 플러스 기준으로 일반적인 수검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계산기구요. 가격대나 기능으로 봤을 때의 요정도 계산기면 무난하게 우리가 필기시험에 준비하면서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산기를 온 시킬 때의 1번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원이 켜지게 되죠. 계산기를 활성화 시키는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계산기가 온 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 이때 1번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2번 스위치는 시프트 버튼으로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 지금 되어 있죠. 따라서 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 윗부분 노란색으로 활용이 될 때에 시프트 버튼을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해당되는 버튼을 문자 또는 기호를 눌러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는 그런 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기능을 사용할 때에 시프트 버튼을 누른다. 3번이 이제 분수 계산기가 되죠. 계산을 하다보면 분수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특히 우리가 필기시험에 계산 문제에 있어서 분수 계산을 할 때는 이 버튼을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분자의 커서가 주어지게 되면 분자 숫자를 입력하고 그리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밑으로 분모로 내린 다음에 분모의 수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분모를 계산하는 키가 된다. 그 다음에 4번이 루트를 계산할 때에 적용시키는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키를 누르게 되면 루트가 설정이 되고 가운데에 이와 같이 커서가 깜빡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수치를 입력을 해서 루트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키는 제곱 계산키가 되죠. 그래서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수치에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곱 계산키를 입력하도록 5번키가 주어집니다. 5번 제곱 계산키를 사용할 때 5번키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키는 지수 계산키다. 그래서 여기는 수를 n제곱 할 때에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에 대한 3승이다. 2에 대한 5승이다. 라고 했을 때에 6번키를 누르고 해당되는 지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해당된 지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x제곱과 x에 대한 지수는 x제곱은 제곱만 해당이 되는 거고 x에 대한 지수는 2, 3부터 시작해서 3, 4, 5, 6 해서 지수에 대한 수치에 따라서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필요한 게 지수 계산키다. 자 7번은 sin3가 감수 계산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cos, tan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sin, cos, 그리고 tan 상각함수 계산키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은 상각함수 sin, cos, tan를 계산할 때 활용되는 키가 된다. 자 그리고 계산을 했더니 분수로 계산이 되더라. 마지막 우리가 결과치가 그래서 이것을 소수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 보면 s에서 d, d에서 s로 분수에서 소수, 소수에서 분수로 전환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수가 결과치가 나왔다면 다시 한번 눌러주게 되면 소수가 변환이 되는 거죠. 소수로 변환이 돼서 분수로 변환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분수가 소수가 분수로 변환이 되는 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은 델이죠. 수치를 입력을 해서 계산할 때에 오류가 입력이 됐든지 또는 지워야 될 수식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 델키를 이용을 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우리가 올클리어라고 해서 ac라고 지금 나와있죠. ac 계산기 창의 모든 수치를 삭제한다. 삭제할 때는 ac키를 눌러주면 삭제하고 다시 식을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키는 좌우, 상하, 이동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계산상의 분수나 또는 일반 상수에서 옮기면서 이동을 해서 커서를 움직여서 계산식을 맞추고 그리고 계산할 때 필요한 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창, 그래서 커서가 이동이 돼서 숫자 입력시에 사용되는 키가 바로 13번 방향키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삼각함수의 각도 단위를 초기 설정을 해두시면 그 다음부터 계산을 할 때에 삼각함수 계산에서는 이와 같이 각도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초기 설정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먼저 시프트 버튼을 누르고요. 시프트 버튼을 누른 다음에 2번의 셋업 스위치가 나타나게 되죠. 시프트 키는 주황색 버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버튼이 되기 때문에 시프트 누르고 그리고 여기에 위에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셋업 이 스위치를 눌러서 설정창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러가지가 쭉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각도, 다시 말하면은 디그리라고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 디그리라고 하는게 3번으로 설정이 된다는 얘기죠. 3번을 눌러서 디그리라고 설정을 해두시게 되면 각 상각함수 각도 단위를 설정을 할 때에 이제 단위가 각도 단위로 설정이 된다는거 물론 이렇게 들어갈 때에 전원은 온 상태에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자 분수, 지수, 괄호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질 때에 계산상에 주의해야 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수, 분수, 지수가 포함된 계산을 진행을 할 때에 커서의 위치를 잘 확인해야 된다. 즉 2분의 5 커서가 여기에 있는거하고 그리고 이 밑에 분모의 커서가 있을 때하고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다시 말하면 위에 이렇게 2분의 5 커서가 중간에 있을 때는 나머지 곱하기 가로열고 2 곱하기 9 가로닫고 이렇게 커서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분수식과 상수 그리고 곱하기를 가로열고 가로닫고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거구요. 이와 같은 경우는 분수 끝에 괄호가 있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구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5 동일한 위치에서 아래쪽에 커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분모 쪽에 계산이 돼서 입력이 되는 거니까 분모가 곱하기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거죠. 그래서 의미가 이렇게 커서의 위치에 입력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커서의 위치를 잘 보시고 수식이 긴 계산식에서는 곱하기가 분모에 있는지 분수 끝에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커서의 위치 확인하는거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계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수 계산이죠. 엔진에서 압축비를 구하는 공식이 출제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압축비에서 이렇게 1 플러스 vc 분의 vs가 되죠. 압축비 계산하는 공식이 되는데 이 계산을 우리가 계산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1 플러스 15 분의 100이 되고 이것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7.67이 나온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 있는거죠. 이 같은 경우는 숫자 1을 먼저 작성을 하시고 숫자 상수를 적고 그리고 플러스 분수 버튼을 반드시 눌러줘야 되죠. 분수 버튼을 눌러서 vc에 해당이 되는거 vc 다시 말하면 vs는 분자고 vc는 분모가 되는거죠. 따라서 이와 같이 분모에 해당이 되는거 100을 갖다 입력을 하고 밑에 아래로 방향키를 이동을 해서 방향키를 이동해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분모 15를 적고 그리고 여기에 엔터 즉 는 엔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7위에 7.67이라고 수치가 이제 결과치가 나오죠. 만약에 분모로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아까처럼 이와 같은 sd 분수를 소수로 바꿔주는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소수로 전환이 되는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각도 즉 웨이트 중량과 여기에 주어져 있는 100분의 중량 곱하기 주어져 있는 어떤 각도 기울기에 대한 각도 저항을 갖다가 계산하는 문제다 라고 했을 때 이 수치를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분모에 관련된 내용 그대로 분모를 눌러주고 2000 곱하기 8 그리고 방향키를 이동을 해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바로 여기 있는 100의 수치를 입력을 한 다음 빠져나와서 커서를 여기에 위치해 놓아야 되겠죠. 분모 끝에 중간에다 놓고 는을 누르게 되면 160kg 160이 나오죠. 수치가 그러면은 이 160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로 나왔을 때 분수로 또 나왔을 때 이것은 여기는 소수전환 스위치 또는 분모 전환 스위치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나오는 수치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수 안에 분수 계산을 할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가 자 여기에 보면 저항에서 우리가 합성저항을 계산한다 병렬 합성저항을 계산한다 라고 했을 때 R은 이런 공식이 이제 적용이 되죠. 그랬을 때에 분모를 일단 분수키를 눌러주죠.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숫자 1을 먼저 눌러주고 1을 여기에 분모에다가 눌러주고 그리고 밑으로 방향키를 이동을 해서 아래쪽으로 내린 다음에 분모로 이동이 된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다시 한번 분모 키를 분수키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해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분모 분자를 입력할 수 있게끔 이런 창이 또 뜨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분자 1 입력하고 방향키를 이동해서 밑으로 내려서 3을 적어주게 되고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다시 플러스가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플러스를 눌러주고 그리고 다시 분모키를 눌러주게 되고 분모키가 눌러지게 되면 분자에다가 2를 입력하고 방향키를 통해서 아래로 내린 다음에 3을 입력을 한 다음 다시 빠져나와서 여기에 2에 왔을 때 커서가 여기에 깜빡거릴 때 는을 이와 같은 눌러서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3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분의 3을 3이 나오게 되면 이와 같이 계산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전류를 구할 때 전류는 i는 r분의 2다 라고 할 때 먼저 분모키를 눌러줘야 되겠죠. 분모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분모 분자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위에 맨 위에 분자가 12가 되기 때문에 12를 입력을 하고 방향키로 눌러서 아래로 눌러주게 되면 다시 또 분모 분자 이와 같은 커서가 발생이 되죠. 여기 발생이 되면 여기 분자가 3이니까 3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아래로 방향키를 눌러서 다시 한번 2를 입력을 해줍니다. 2를 입력을 한 다음에 방향키를 눌러서 커서가 어디에 오도록 여기에 위에 여기가 아니고 여기 이쪽에 올라오고 여기에서 커서가 껍박이 도록 이렇게 발생이 되면 다시 는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수치 전류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8이 나오게 되면 8에 대한 의미로 8A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모 분자 분수 안에 이 키를 분수 버튼을 이용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 계산식은 우리가 그 열 가솔린 엔진의 오토사이클 그 정적 사이클의 열 효율을 구하는 계산식이 되죠. 자 오토사이클 계산식은 1 마이너스 가로열고 분수 안에 7.67 분의 1 가로닫고 그리고 지수가 1.4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때에는 여기에 먼저 첫 번째 1 버튼을 누르고 1 수치를 눌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분수 버튼을 눌러주죠. 분수 버튼을 마이너스를 한 다음에 1 마이너스 그리고 가로열고 여기 공식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1 마이너스 가로열고 까지는 그냥 여기서 1 수치 1 그리고 가로열고 1 마이너스 수치부터 입력하고 그리고 가로열고 가로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분수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분수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와 같이 커서가 위아래 껌뻑이 있는 데가 있죠. 1번 분자의 껌뻑이면 2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방향키를 이동을 해서 아래쪽으로 내린 다음 7.67을 눌러서 입력을 한 다음에 커서를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이쪽에 오게 되면 여기에 가로를 가로키를 눌러서 닫아주게 되고 닫아준 다음에 여기에 지수가 있죠. 지수 그래서 지수키를 X의 지수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껌뻑이게 되고 지수에 지수 1.4 수치를 입력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수치 2를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방향키를 이동을 해서 빠져나오게 되면 여기에 큰 쪽 다시 말하면 이 지수 끝에 커서가 있는게 아니라 전체 이 끝에 나와서 커서가 깜빡이죠. 이때 이 는을 눌러서 커서 이 는을 눌러서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0.5574 라고 하는 수치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은 여기에서 상수 분수 그리고 가로열고 가로닫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여기에서 상수 분수 앞에 전체 계산된 마이너스에 적용이 되는건지 지수에 마이너스가 적용이 되는건지 이와 같은 내용을 잘 구분을 해서 커서 위치에 따라서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이 없이 그 순서에 맞게끔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분수 버튼을 입력한 후에 방향키를 통해서 커서를 이동하여서 분노와 분자의 수치를 입력한다는거 분수 입력 완료가 되면 괄호를 닫고 지수 계산을 위해서 지수 계산 키를 눌러서 지수를 입력을 해주게 된다. 1.4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모든 식을 작성하고 커서 위치에 위치를 빠져나와서 눈을 눌러주게 되면 계산이 완료된다. 하는거 이 내용을 꼭 숙달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직접 식을 이용을 해서 적용을 시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계산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와 같이 전반적인 또 다른 형태의 지수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콘덴서의 어떤 용량을 계산을 한다. 할 때 이런 계산식이 주어졌다. 하게 되면 먼저 분모의 키를 눌러줘야 되겠죠. 분모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커서가 껌뻑이고 있지요. 그럼 여기다가 2를 먼저 눌러주고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내리고 내린 다음에 분모에 다가 이 식을 그대로 눌러주 적용을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지요. 자 2 숫자를 누르고 2 숫자를 누르고 곱하기 파이가 나오죠. 파이는 파이는 어디에 파이가 있습니까? 파이 파이에 대한 숫자를 입력을 보시게 되면 파이는 이렇게 쭉 하다보면 이쪽에 파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 시프트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곱하기 10의 X 라고 하는거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위에 보면 파이라고 하는 황색 글씨가 여기 적혀있을 겁니다. 이쪽에 보면 파이 X 10의 X 10의 X 여기에 여기에 보면 파이라고 하는게 여기 적혀있죠. 그래서 파이를 적어주시고 적어준 다음에 60 수치를 입력하면 되죠. 곱하기 200도 수치를 입력을 하면 되죠. 곱하기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6승 이다라고 하는거 10의 마이너스 6승은 10의 마이너스 6승은 지수의 마이너스 6을 입력을 하면 되죠. 다시 말하면 지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여기 지수 X의 이와 같은 지수가 껌뻑이고 커서가 작동이 되니까 이 지수키를 눌러서 여기에 10의 6승 마이너스 6승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6을 입력을 하고 커서를 다시 빠져나와야 되겠죠. 나오고 계산을 하면 되죠. 다시 말하면 커서가 여기에 놔둔 상태에서 눈을 하면 안되죠. 커서가 반드시 분모 분자 사이에 왔을 때 여기에 나와서 있을 때 눈을 누르게 되면 눈을 누르게 되면 바로 계산식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 나와있는 순서대로 분모 키를 눌러주고 분모키가 누른 다음에 숫자키를 눌러준다. 숫자키를 눌러준다. 그래서 분모 숫자 여기서 2를 눌러주고 밑으로 방향키를 통해서 내려서 숫자를 숫자를 쭉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숫자 2 곱하기 시프트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곱하기 10의 x 승 이라고 하는 이 수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의 상수가 위에 주황색이 파이로 나와있기 때문에 파이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숫자 수치 60을 곱하고 200을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육순까지 쭉 정리해서 마지막 커서 위치가 분모 분자 사이에 위치한 다음에 눈을 눌러서 계산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이제 그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속을 계산하는 공식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파이 그리고 수치가 이렇게 쭉 나와서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수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식이니까 참고로 적어놓은 거구요. 이 계산식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시프트 버튼을 누르죠. 시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곱하기 10의 x승 10의 x승 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 시프트를 눌렀기 때문에 위에 파이가 적용이 되는 거죠. 파이가 이 10의 x승 파이가 적용이 되니까 파이 곱하기 곱하기는 바로 곱하면 되구요. 여기에 분모가 나오죠. 분모가 나오니까 분모 버튼을 눌러주고 분모 버튼 누른 다음에 분자의 배극 수치를 입력하고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아래로 내린 다음 방향키 아래로 내린 다음에 100을 수치를 다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 커서를 다시 분모 사이에 가운데다가 입력을 여기에 오게 한 다음에 곱을 누르고 그리고 여기에 다시 분모 숫자를 다시 한번 눌러주죠. 분모 숫자를 누르게 되면 위에는 2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할 수가 있죠. 입력을 하고 다시 방향키를 아래로 내려서 2 곱하기 3 곱하기 60 이렇게 하면 이 계산식에서 계산된 17.45 메타 퍼스트 이렇게 계산식이 계산이 되죠. 정리를 하게 되면 파이는 항상 곱하기 10의 x 지수가 누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수집 버튼 이 버튼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분모 그리고 곱을 커서 위치해 분자 분모 사이에 있을 때에 곱을 곱셈을 눌러주면서 이와 같이 분모를 다시 눌러서 계산식을 입력을 한 다음에 마지막 는은 분모 분자 사이에 왔을 때 커서 왔을 때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계산식에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이제 계산식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50 곱하기 4분의 면적이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30의 제곱 곱하기 20의 제곱 은 이렇게 압력 압력이 아니고 그 가해지는 힘을 구할 수가 구할 수가 있었죠. 다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를 먼저 50 숫자를 입력을 하죠. 50 50 50 50을 누르고 곱 곱을 누른 다음에 분모가 되기 때문에 분모를 다시 한번 눌러주고요. 분모 눌러준 다음에 여기에 파이가 들어가니까 Shift 버튼을 눌러서 곱하기 10의 지수를 눌러서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를 때는 위에 파이가 있다겠죠. Shift 버튼을 눌러서 위에 이 파이를 입력을 하고 곱하기 그리고 가로열고 30의 제곱 곱하기 20의 제곱이니까 30의 지수 제곱이죠. 제곱이라고 하는 얘기는 30 곱하기 X에 대한 제곱을 눌러주시면 되죠. 30 그래서 여기 있는 X에 대한 제곱을 눌러서 30 제곱을 눌러주고 그리고 20에 대한 제곱도 눌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로를 닫고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밑으로 내린 아래로 눌러주게 되면 커서가 여기에 껌뻑이면 4를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에 이쪽에 커서가 왔을 때 분모 분자 사이에 왔을 때 여기에 는을 눌러주게 되면 계산식 여기에 설정된 계산이 수치가 계산이 돼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파이 입력 계산 입력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쉬프트 버튼을 눌러서 파이 이와 같은 파이를 입력 한다는 거 또한 여기에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입력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이 될 때까지는 좀 연습을 해서 계산에 대한 수치를 또는 계산식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숙달할 필요가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 함수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최소 회전반경 반지름을 계산하는 공식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sin 30분에 2.5 그래서 외측 밖에 대한 조향각도 이래서 조향각도가 30도 였다. 라고 하고 축구가 축구가 2.5 다 2.5 며터다 플러스 0.15 미터라고 며터라고 하게 되면 이걸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먼저 분수 버튼을 눌러줘야 되겠죠. 분수 버튼을 버튼을 눌러주고 그리고 사인을 눌러서 30이라고 하는 수치를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분수 버튼을 눌러주고 사인 수치를 사인 버튼을 눌러서 30을 입력을 하고 입력을 하는데 여기에 분모가 되기 때문에 순서는 반드시 분모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분자에 커서가 있게 되면 2.5의 수치를 입력을 하게 되고 방향키를 가지고 밑으로 내려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사인 30을 수치를 입력을 합니다. 사인 눌러주고 30을 입력을 하면 되죠. 사인 눌러주고 사인 누르고 30을 입력을 하면 된다. 그리고 커서가 분모에 두지 말고 한 번 더 눌러서 분자 분모 사이에 커서가 오도록 하고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수치 0.15 를 입력을 한 다음에 는 계산식 버튼을 눌러서 이와 같이 5.15 계산이 되면 이 최소의전 반경 구하는 공식이 계산이 된거지요. 따라서 분모 계산을 할 때 분모부터 눌러주고 분자의 수치를 입력하고 사인 버튼을 눌러서 수치를 입력한 다음에 커서를 분모 분자 사이에 오도록 한 다음 그리고 플러스 눌러주고 0.15 수치를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 이때는 방향키를 이동을 해서 커서를 움직여주면 되겠습니다. 방향키를 움직여서 상하 좌우로 움직여서 방향키를 이동을 해서 커서를 움직여준다 하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적용을 시켜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루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이 주어졌다 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숫자를 입력을 해서 30 플러스 30 플러스 밑에 분자를 전체적인 분자 분모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분자의 버튼을 분모 분자 계산식을 분모 계산식을 입력을 하죠. 입력을 하면 분자의 커서가 끈뻑거리면 가로 열고 680 수치를 입력을 하죠. 680 마이너스 650 가로 닫고 곱하기 240 입력하고 그리고 곱하기 루트가 있죠. 루트 루트는 여기에 루트 버튼이 여기 있죠. 따라서 루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루트 버튼 안에 이와 같은 커서가 깜빡이게 됩니다. 따라서 커서가 깜빡이게 되면 여기에 X에 대한 제곱 다시 말하면 지수가 깜빡이게 되죠. X에 따라서 X 이와 같은 지수 버튼을 눌러서 240을 입력을 하고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의 제곱 이걸 눌러주는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40의 제곱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수를 입력을 해서 50제곱으로 입력을 한 다음 커서를 방향키를 이동을 해서 밑으로 분모로 내리고 그런 다음에 50 곱하기 1300으로 계산이 되고 난 다음 방향키를 이동을 해서 분모 분자 사이에 커서가 오도록 한 다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버튼 른 버튼을 눌러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루트 이제 밖으로 확실하게 이동이 됐는지 커서 이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분자 분모 그리고 분모 분자에 루트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고 나올 때 그리고 계산식에서 마지막 계산식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엔터를 칠 때 즉 는 이라고 하는 계산식 마지막 마무리 계산을 할 때 커서 위치 꼭 기억을 해주시고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루트 안에 분수가 입력이 되고 또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상수가 있는 가운데 루트 분수를 계산한다 라고 하는 계산식 도 별 무리가 없죠. 자 이렇게 이 수치를 입력하고 루트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루트 입력 수치를 버튼을 눌러서 분자 분모를 눌러주고 분모 눌러주고 분자의 5를 입력하고 방향키로 내려서 3을 입력을 한 다음 그대로 엔터키를 눈을 눌러서 바로 계산 나오는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계산기 계산기 적용될 수 있는 자동차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예상되는 그런 식을 통해서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익히기만 하셔도 필기시험에 적용을 해서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에 적용을 할 수 있고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에 적용시켜서 계산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 계산식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해하셔서 숙달 시키고 해서 계산식 계산기 사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